하영아, 엄마 이름 뭐야? 엄마 정영정. 정영정이야. 엄마 정영정. 정영정이야. 아이고 세상에. 오빠 이름은? 오빠 이름 뭐야? 오빠, 연우 오빠? 연우 오빠. 너는 뭐야? 아, 나는. 응. 어, 좀 말한다. 응. 너는 뭐야, 이름이? 아, 나는. 아주, 이제 아주 그냥 밀당도 해. 아, 나는. 응. 도연우 오빠. 아빠 이름 뭐야? 아빠. 아빠 이름 저번에 몰랐잖아요. 도연우. 도연우. 아유, 저 이름은 오늘 고용노래, 아까도. 진짜, 아. 엄마. 엄마는 왜 왔어요? 연우 보고 싶어서 왔어요. 일은요? 그냥 짤렸어요? 왜 이렇게 자꾸, 자기야. 응? 짤렸어, 걱정해, 도연우 잘갈 시켰지? 엄마 일 나가게 하라고. 엄마 걱정인데 짤렸을까 봐, 연우야? 어? 안 짤렸어. 프로토의 여왕 장윤정이야. 아빠 걱정을 해야지, 연우야. 다른 걱정을 해야 되는 거야. 그런 일이 다 있어. 아유, 그런 일이래, 굳이. 응. 이거 버리고 올게, 물. 아, 봐, 뭐, 울러 가는 거 아니죠? 저거 타는 거 아니야? 떡갈비? 거, 거기 있어. 거기 멈춰 있어. 아이, 착해라. 어우, 다 탔잖아. 어우, 다 탔잖아. 어휴. 어, 타었어요? 시커메. 아유, 이거 어떡해. 왜요, 엄마? 못 살아. 아유, 엄마 말 오면 이렇게 안 타던 떡갈비도 타요. 진짜 어머이거슈? 하영이 뒤에 있는 의자 색깔이야. 저게 겉에만 그런 거, 겉에만. 아, 하영이. 저도 몇 개만. 오빠가 몇 개만 줄게. 한 개. 하영아, 엄마하고 이거 할까? 이렇게 해서 엄마가 이래 보고 오지, 오지. 아주 그냥 남편 일 시켜놓고. 아, 밀어내는 거. 밀어내잖아, 오빠. 맛있다, 오빠. 고마워. 고마워. 오케이, 다 됐어. 자기야, 저 꺼야 돼, 쟤, 쟤. 떡갈비는? 다 타서 빼놨어. 아하, 예. 이걸 왜 태웠어? 누가 태웠는데요? 자연스러웠죠? 항상 자기랑 있으면 다 타. 자기야, 내 마음도 타. 아, 정말. 왜 말을 안 하나 했다, 진짜.